반갑습니다.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2010년 5월부터 추진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해제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오면서 지난 10여 년간 지역발전의 제약으로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2.4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발표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원주민과 기업체의 재정착 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있어 기업인 및 원주민의 선이주와 재정착 등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공공주택지구와의 교통인프라 연계 등 그동안 부족했던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 일자리, 교육, 환경이 조화롭게 갖추어진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수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와 시흥시, 광명시,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시민이 만족하는 주거환경과 천단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수도권 서남부 대표 명품 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